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DSC인베스트먼트 되겠구요 자 코드번호 241520 되겠습니다 오늘 2월 18일 오전 10시 56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 어떤 분이 DSC인베스트먼트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댓글 한번 확인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제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AP투자연구소 SCM 생명과 DSC인베스트먼트 영상 주시하는 중입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 일반적인 분석 영상 수준을 넘어 더 좋은 양질의 영상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이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요 일단은 그 DSC인베스트먼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DSC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초기 투자 회사 정도라는 건 충분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이 너무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107일 뭐 여기 2019년 2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년 12월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력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기사 한번 보시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286억입니다 전년 대비 263%가 증가했어요 단기 순이익도 234억이죠 285% 상승했습니다 매출액은 131억이고요 아마 매출액이라는 게 사실 투자 회사다 보니까 그냥 들어온 돈을 아마 뜻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회사를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SV인베스트먼트 한번 볼까요 자 SV인베스트먼트 물론 뭐 유동하고 있는 자산이나 뭐 지금 전기차 회사도 하나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라기 보다는 뭐랄까요 전기차 모터를 만든 회사 근데 뭐 이 현금 유익액이나 이런 규모는 좀 큰 편이에요 SV인베스트먼트가 근데 사실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DSC인베스트먼트랑 한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자면 둘 다 투자회사니까요 지금 현금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지금 2020년도 지표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현금으로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상승을 했고요 근데 아직 시총이 어 1200억 밖에 안 돼요 SV인베스트먼트는 한 2500억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DSC인베스트먼트는 시총 적어도 18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무상증자를 해요 무상증자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이 DSC인베스트먼트의 주식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호실적을 달성하고 조금 자신감이 붙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규모가 6000억을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관리보수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성과보수 구간에 진입하는 펀드가 추가적으로 또 3개 이상 되면서 성과보수가 아마 영업이 크게 견인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가에 대한 가치 재고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DSC인베스트먼트 충분히 괜찮다는 거죠 어 무성증자 계획 한번 살펴보고 또 지나갈게요 무성증자가 음 무성증자 결정 여기 보시면 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신주배정 기준일은 3월 20일이고 3월 2일이고 어 예정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아마 3월 2일이 언제죠 자 아마 배당락일은 25일 이번달 25일이나 뭐 23일 이 정도 되겠네요 음 그전에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어 뭐 무성증자 신주를 더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어 DSC인베스트먼트에 제가 걸고 있는 기대 자체가 투자한 회사들을 제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 여기서 몇 개나 아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에 반영을 크게 일으킨 회사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회사가 어 무신사 무신사라고 이 회사는 아직 상장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제 패션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신사가 굉장히 성장세가 좋죠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매출 현황이 어떤 정도냐면 지금 무신사가 2조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이 무신사가 사실 지금 실적 추이 한번 보시면 이쪽은 이건 2019년까지 나와 있는 건데 계속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번에 뭐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또 하루만에 거의 800억 가까운 어 어떤 매출을 신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여기 주주 현황 보이시죠 어 초기 투자가 대박이 터진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됐고 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신사 같은 패션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바이오 헬스케어 지노맨 컴퍼니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리고 또 뭐 아실만한 것들이 ABL 바이오 유명하죠 그리고 DNA 링크도 많이 언급되는 회사고 자 또 여기 보시면 음 파맵신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영위하고 있다 정도는 충분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뭐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좀 꾸준히 살펴볼 종목이긴 합니다 꾸준히 살펴볼 종목이긴 하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앞으로 저는 좀 더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DSC 인베스트먼트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어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음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어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어 이런 식으로 동시오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어 그리고 신라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어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언급해 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어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어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어 이런걸 하는 후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어 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어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가지 이런 이야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뭐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어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 가시고 어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편집 같은 편집은 근데 아 워낙에 가의 1 어떤 2 쪽